내 이름은 김영수 대기업 회장을 아버지로 두고 능력이고 잘생긴 약혼제까지 있는 앞길 창창한 재벌인 새 아가씨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… 이 나쁜 이집에!!! 내가… 아침 드라마 속 악역이라는 사실이지… 어떻게…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아니 미친년아! 니가 때려놓고 왜 니가 짜고 지랄이야! 내가 뭘 어쨌다고! 들었어? 미친년이래? 젠장… 너 나중엔 두고 봐! 그래 여기는 아침 드라마 속 세계 그리고 방금 그 여자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걸핏하면 처져서 내 싸다구를 후려갈기는 정신당한 년이지만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나만 나쁜 년이 돼버리는 게 일상 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… 후… 됐다 됐어…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나저나 잘못 맞았나? 오늘따라 왜 이리 붓기가 안 빠지지? 병원 가서 약이라도 타와야 하나? 암입니다… 에?! 아니 겨우 얼굴 좀 부은 거 가지고 무슨… 같은 곳에 일정한 충격이 너무 많이 반복된 탓에 악성 종양이 생겨 암으로 변질된 듯 합니다 아니 뭔… 막장 드라마인 것까진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개막장이었을 줄이야… 그… 그럼 저는 어떻게…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하셔서 시술만 제대로 받으시면 바로 제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, 그래요? 휴… 다행이다… 그럼 바로 제거 시술을… 아 이 나쁜 개집애! 뭐, 뭐야 너!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? 아니 그보다! 또 왜 때려 미친년아!!! 넌 피도 눈물도 없니?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죽인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? 뭐? 걔도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너 하나 살자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 좀 아니라고 생각 들지 않니? 아니 뭔 개소리야!!! 그럼 나보고 뭐 튀지라고!!! 휴… 아저씨 저 정신나간 애 말은 무시하고 빨리 제거 시술이나… 걸어가 주시죠 네? 한 사람의 의사로서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암세포 제거 시술이나 받으려 하는 당신 같은 인간을 치료해 줄 마음은 없으니… 니가 먼저 원했잖아 이 미친놈아!!! 크으… 이 내가… 설마 돈에 굴복하게 될 줄이야… 하… 진짜 부잣집 딸이라서 다행이지 아니였으면 진작에 뒤지고도 남았겠다 그나저나 이제 어쩌지? 이대로 계속 쳐맞다간 또 안 걸려서 뒤질지도 모르는데 뭔가 방법이… 아 그래! 그거라면… 흐흐… 고마워요 아가씨 안 그래도 요즘 식비가 모자라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이제 아이들도 매일매일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겠구먼요 아뇨… 뭘 이런 걸 가지고… 흐흐… 좋아 앞으로 매일 이렇게 꼰떡지 잡힐 일 없이 착한 일만 하고 다니면 더 쳐맞을 걱정은 없겠… 하하! 이 나쁜 기지… 왜 왜!!! 또 왜 때리는데!!! 건강하게 채식만 하던 아이들이 억지로 고기를 먹기 위해 이런 짓까지 버리다니… 너 생각했던 거 보다 더 못된 년이었구나? 아니 X발 억지 좀 부리지 마!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세상에…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저 불려시 같은 년한테 깜빡 속아서 우리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할 뻔했구먼!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챙기는 수밖에… 뭔 쌉소리야 미친놈아!!! 그걸 니가 왜 챙겨!!! 이 나쁜 기지배!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버릇을… 그래… 이제 알겠다… 인연은 이유가 있어서 내 뺨을 때리는 게 아니야… 내 뺨을 때리기 위해서 이유를 만든 걸 뿐이었어… 좋아…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지? 그렇다면 나도… 알았죠? 이렇게 생긴 여자가 보이면 바로 쫓아내주셔야 해요… 걱정 마시죠! 이미 모든 경비원들에게 사진을 전달해 두었으니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! 그… 그 정신나간 년 자꾸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이 경비들을 뚫고 내 싸다구를 노리는 게 가능할 리가 없지… 그런데 아가씨… 식사는 어떻게… 아뇨… 괜찮아요… 지금 먹을 기분이 아니니까 나중에… 헉! 이 나쁜 기지배!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기분 때문에 음식을 걸러? 야! 경비원! 뭐하는 거야? 예? 뭐가요? 아니 여긴 오지도 못하게 할 거라매요! 저렇게 버젓이 들어와 있는 동안 대체 안 맞고 뭘 한 거예요? 그렇지만 아가씨가 막으라고 한 건 저 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잖아요… 쟤가 개잖아… 어? 서, 설마… 지금 저 점 하나 때문에… 다른 사람이라고… 당연하죠! 여기 사진에는 눈 밑에 점 같은 건 없잖아요… 미친놈아! 저딴 점 따위 그냥 그린 거일 게 뻔하잖아! 이렇게 물만 뿌려도 바로 지워지… 어… 응? 이게 왜 안 지워져… 이 나쁜 기지배! 우리 쌍둥이 언니한테 뭐하는 짓이야! 이런… 에휴… 그래… 그냥 포기하자… 주인공한테 대든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나같이 나쁜 짓만 하는 악역 캐릭터는 착해 빠진 주인공한테 당하는 역할인 게 당연하잖아… 그래도 뭐… 난 잘생긴 약혼남이라도 있는 설정이니 참자 참아… 응? 뭐야… 저희가 여긴 왜… 응? 이, 이러시면 곤란해요… 전 이미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… 그 여자 순 나쁜 년이라니까요? 어차피 그 약혼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만하세요… 이러는 거 누가 복이라도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해주고… 에잉? 결혼도 안 했는데 불륜이라뇨… 솔직히 그쪽도 저 맘에 드시잖아요? 이런 건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… 응? 이씨X년 대기 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